감사합니다. 아 지금 보는 라디오 열었거든요. 아 그래요? 카메라 보고 인사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카메라를 보고 인사 한 번 하려면 네. 제가 저 반백의 아이돌이라 반백의 아이돌 혹시 아세요? 반백의 아이돌? 아 저는 엄유민법이라고 아! 네. 들어보셨죠? 아 네 알고 있습니다. 알고 있습니다. 평균연령 48세인데 네네네. 앨범 이렇게 자켓을 열고 네. 그 CD를 딱 열면 거기에 네. 영어로 반백 그리고 한글로 의 다시 영어로 아이돌 오! 제가 이제 곧 올해가 평균연령 49세고 내년이 이제 평균연령 50세가 돼요. 네 사람이 엄기준, 유준상, 민영기, 김범네 아 근데 그렇게 또 앨범도 내시는 거예요? 앨범도 이번에 냈고 근데 또 이제 개인적으로도 같이 그 음악여행도 가시고 또 기타 메고 아 그건 또 저랑 같이 하는 이준아 씨랑 하는 거고 아 또 따로? 네 우리 뮤지컬 20년 넘게 한 친구들과 함께 네 네. 유준씨 약간 놀랄 소식이지만 우리가 네 네. 2월 29일에 네 쇼 음악 중심에 나가요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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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진짜 안무는 있어요? 안무는 없어요. 네. 발라드를 택했고 아 정말 반백의 아이돌 타이틀로 나가요. 오! 아 그룹 이름이? 엄류민법. 아 대박이네. 아 진짜 저는 그 선배님하고 이제 네. 저도 작품 활동하면서 이제 이렇게 친해질 수 있는 배우가 이제 저희 풍문 팀이잖아요. 아 정말 너무 좋았죠. 선배님도 그렇고 아성씨도 그렇고 그럼요. 네. 이렇게 하면 그 같이 지내다 보니까 정말 음악을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사랑하시는 아 많이 사랑합니다. 네. 요즘에도 막 그럼 기타 자주 치고 그러세요? 요즘에도 이제 계속 만든 앨범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네. 조만간에 이제 제가 그 아프리카 봉사활동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. 그래서 거기서 월드비전에서 같이 갔다 왔는데 아 네네네. 거기서 이제 만든 음악을 가지고 아마 한 달 뒤에 이제 앨범이 나오고 마침 어저께 제 아내가 월드비전으로 지금 아프리카 봉사활동을 갔습니다. 헉? 네. 그래서 제가 지금 육아를 지금 해야돼서 그래서 아니 밖에 그 자녀분들이 지금 계셔가지고 네. 이게 지금 우리 이준의 영스트리트는 사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보잖아요. 아 그렇죠 그렇죠. 젊은 친구들한테 많이 어필하려고 왔습니다. 아 근데 진짜 아들이 정말 잘생겼어요. 정말 아들 얘기는 하지 말고 젊은 친구들 어필. 아 네. 아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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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